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강원도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허베이성성도 수좌장에서 토털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최문순 지사를 단장으로 경제인단체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및 경제, 대학, 관광교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최 지사가 허베이성장을 만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지역 간 자매결연,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평창올림픽 입장권 홍보 및 단체 관광 상품 판매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애쓴 소방공무원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2017년 경기도 응급의료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경기도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중점사업 결과 및 경기도 응급의료발전사업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유공자로는 수원소방서 황미란 소방장 등 공무원 6명과 김옥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민간유공자 6명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개 재난 거점 병원별로 총 51명 규모의 재난교육팀을 구성했으며 4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재난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광안루원은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죠. 남원을 찾게 되면 꼭 들리는 여행지 중 하나인데요.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광안루원 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광안루원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7일 광안루원 정비계획 보고회를 열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안루원 정비계획에는 관람로를 포장하는 것과 광안루원 담장을 낮추는 일 그리고 배놀이 체험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광안루원이 문화재 보호 구역임을 강조하며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전문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정비계획안 최종본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광안루원을 새로 정비해 최근 개관한 한옥타운 예촌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과 학계 등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중요한데요. 서울특별시는 지난 5일 인공지능에 특화된 양재RNCD 혁신허브를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 지원은 물론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층은 개방형 광장으로 인재양성 공간으로 운영되며 5층은 업무 공간, 6층과 8층에는 인공지능 특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개관식과 함께 카이스트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진행할 4가지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허브를 거점으로 202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문가 500명과 특화기업 50개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형 협업 연구라는 이름으로 인재매칭 프로그램, 소통, 교류 프로그램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공유했던 것이 예산 확보에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전북도당과 각 자치단체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정책 협회를 갖고 이해를 높이며 중앙당과 정부에 설명한 게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전북 공약 백서를 발간해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간 것은 큰 힘을 발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약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책자도 만들고 대통령끼도 말씀을 드리고 전북도당은 아쉬움도 있지만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신규 예산으로 확보된 것들이 사실 풀리면 지금은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만금 개발 공사를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부의 매립이 본격화되고 하면 그것이 아마 큰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KLN 전예은입니다. 경상남도가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남도원은 지난 7일 도정회의실에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습니다. 또 2018 신규 사업 설명에 이어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원은 문화예술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통 고추장의 고장인 전북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순창군은 총 사업비 1,047억 원을 들여 진행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순창읍 백산리 271번지 1원에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을 1단지와 2단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마을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마을기업 우수상품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개최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도내 15개 마을기업의 대표 상품 92개 품목이 전시 판매됩니다. 주요 품목은 생강, 진액, 대추초, 참기름 등 농산물과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가공품입니다. 충북 충주시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운영합니다. 충주시는 가정문제 예방과 양육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마련했는데요. 아버지 역할이란 은퇴 후 역할 교육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초빙된 강사가 해당 기업체에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코엑스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김현명 교수가 현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방향 등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지방핵심인재 379명이 지역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고위정책과정 등 5개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연수생들의 합동수료행사를 지난 7일 개최했는데요.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 교육과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지도력, 직무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